분이 있어요. 그 분이 황진원 위원입니다. 황전원 위원입니다. 황전원 위원인데 이분이 지금 특조위 2기에 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추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세월호 유족들 항의부터 거센 상황인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은 이 정도면 아마 교체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세월호 얘기가 나오면 사실 좀 스탠스가 좀 꼬이지 않습니까? 같은 게 아니라 어찌 됐건 간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황전원 위원이 이제 어쨌든 유족이 반대하기 유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황전원 위원에 만약에 계속 이제 고집을 하게 되면 야 자유한국당 또 세월호 특조위 방해하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드러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후에 거의 밝혀지고 가고 있는 셈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또 그러냐는 어떤 그런 공세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속내가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황전원 위원의 존재 자체가 그런 어떤 정말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이 위원의 교체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끝없는 수령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 결과 발표하고 홍지반 대변인이 논평 잘못 나가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논평 취소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잠시 뒤에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당의 매실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고 그 대변인을 발표하고 원내대표 취소하는 이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끊고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무슨 노후를 역할을 황전원 위원한테 준 거 아닐까요?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예전에 1기 때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었고 거의 사실로 드러나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거에 대한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당연히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적이고 어떤 정략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떻든 국가적인 재난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옛날에 카트리나 허리케인 사건이 있었고 제가 그것 때문에 보름 동안 뉴울린즈가 있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게 새로우시겠습니다. 갑자기 카트리나 그러니까 볼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네요. 영국의 런던 아파트 화재 때도 그랬는데 보통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 대응하는 순서를 보면 일단 진상조사를 해요. 정확하게. 그다음에 책임자들 처벌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인데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그게 또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어떤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라는 걸 보고 시스템 개선 절차를 봤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첫 단계가 정확한 진상조사인데 지금 이 황전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를 방해한 거 아니냐라는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사람을 왜 쓰려고 하는지가... 그렇죠. 아마도 이건 추정이에요. 저도 내부가 사정을 아는 건 아니고 추정인데 무슨 어떤 롤을 부과해서 예를 들면 정말 얘입니다. 일기하던 것처럼 똑같이 해.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져다 했다기보단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누군가 추천하라고 했을 때 선뜩 나서서 세월호 위기 특조위원 자유한국당 추정부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지금 공천도 마찬가지지만 자유한국당 추천을 봐서 특히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 특조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아마 없을 거예요. 지원자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없으니까... 김 변호사님이 지원을 했고 저를 추천하세요. 상부상식으로.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이정열 전 부장판사, 자유한국당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및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야, 긴데요?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사람 인재풀이 부족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냥 하던 사람이니까 또 해. 라고 그냥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특조위에 그렇게 2기 특조위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고. 않고. 찾을라니 사람도 없고.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던 사람 그냥 계속해.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의 속성상 아마 그렇게 쭉 갔을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저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발목 잡히고 있다니까요. 오늘 박주민 의원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좋은 얘기 했더라고요. 박주민 의원. 세월호 특조위에 황전원 또 추천. 한국당에게도 분리. 이렇다니까요. 이게 맞는 지적이에요. 이게 지금 미투운동이 상당히 지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2차 가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2차 가해를 막아야 된다. 자기가 황전원 의원을 다시 추천한 게 이게 바로 2차 가해예요. 사실. 오늘 불가피하게 자유한국당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황전원 위원 얘기도 그렇습니다. 검찰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 발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논평 대변인 논평이 참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원내대표가 아까 김 변호사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원내대표가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하고 논평을 수정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오늘 또 뭐가 나왔어요.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탓 아니다. 이번엔 또 원내부대표입니다. 정유섭 원내부대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세월호 박근혜 때문에 사람 못 구한 건 아니다. 왜 이럴까요?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 개인의 어떤 속마음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지만 대변인이 나는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에 구판, 성형서 다 밝혀진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촉부인식을 잘못한 거다. 세월호 유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 개인의 어떤 양심의 자유상. 할 수 있습니다. 정유석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게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본인의 생각이니까. 문제는 공당의 의원이고 공당의 대변인이라면 이게 밖으로 메시지가 나갔을 때 본인의 그것뿐만 아니라 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중년에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자격으로 방송 패널을 나서 하고 싶은 얘기 말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 패널도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고 가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요. 방송 패널을 하고 싶은 얘기 만들어 가면 자기는 잘리면 됩니다. 아,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그 정도에 막 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김태현 부회사 내부터 나오지 마세요. 잘리면 됩니다. 저는 개인 김태현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의원이잖아요. 본인의 발언이 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정부적 판단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제일 바빠요. 장지원 대변인 사냥개 몽둥이, 그것 때문에 또 톤 낮추느라고 사과했죠. 홍지만 대변인 또 세월일곱지간 발언, 그것도 취소하고 정정했죠. 오늘도 정유서 원내부대표가 원내대책에서 그 한 발언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질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록에서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확실히 이 굉장히 강설한 지역이 자유한국당의 힘든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삼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민심을 잇는 시각과 이 정무적 판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큰일 나겠다고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사고치고 다니는데 원내부대표가 바쁜 거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무적 감각이 있다는 데는 반대인데요. 그건 제 겨내고. 일단 저도 김 변호사님 말씀을 하나 첨언을 하자면 예전에 정유서 원내부대표가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그때 회의에서 특수업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 반 동안 놀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각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메시지 관리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게 당의 기강 문제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든 원내대표든 이런 사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자. 이런 스탠스로. 아니면 내부 논의가 없었거나 소통이 안 됐거나. 그래야지 정무적 감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을 의원 개개인한테 맡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이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고 기강이 무너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게 야당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워낙 잘 나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암흑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선 총선 다 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잘 나갈 때 초반에 그때 이름이 뭐였죠? 세종시 민주화 때도 그렇고 그 전신일 때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그때도 똑같은 얘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초선 의원들 최고위원회의에서 봉숭아 학당이네. 뭐 의원은 연봉원 꽃뽑치마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봉숭아 학당이네. 뭐냐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오는 얘기도 저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데 그때도 기강이 당대표 원내대표가 그립감이 없는데 의원들 최고위원들이 자각을 못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간에 야당 시절에 대통령과 정부의 힘이 워낙 좋고 워낙 질이 멸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상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뭔가 이제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총선을 기점으로 터닝포인트를 삼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말기에. 그런데 그러려면 자유한국당도 과연 다음 총선에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그렸던 것처럼 터닝포인트를 삼을 수 있을지. 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야당이던 시절에 그때 이제 봉숭아 학당이니 최고위원회에서 노래 나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지리멸렬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확한 세정치민주연합인가? 하여튼 그 당시에 대표 최고위원이나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 있어서 따로따로 뽑는 게 아니라 최고 득표자가 대표 최고위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차점자가 사실은 반대되는 개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에 들어가버리는 그런 모순이 생겼어요. 그래서 최고위원인으로 들어가서 당 지도부를 하나로 화합을 시켜서 쭉 끌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당대표를 흔들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주승용 지금 저기 어디 가셨죠? 저 민평당인가?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뭐 당무를 거부하겠다더니 뭐 그러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거부하고 안 나오고 그랬던 게 다 어떤 선출 제도에 있어서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랬던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지리멸렬했던 건 뭐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원인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메시지 관리 부분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정당이 잘 되는 시점 보면은 대개 메시지 관리라는 게 대표부터 시작해서 말단 부대변인까지 한 메시지를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딱 전달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게 쫙 퍼져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랬는데 요즘 자유한국당 보면은 그냥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부터 홍진부 대표부터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사실 사실 솔직히 당대표는 이 당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옳은가에다 저는 반대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하는데 뭐. 그렇죠. 그렇게 유행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홍진부 대표도 자칫 페이스북 메시지는 본인이 올리는지 그걸 당 조직을 통해서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이미 당대표부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메시지 관리가 되는데 그 당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냥 굉장히 당이 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될지 참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뉴스브리핑 시간에 이상일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일정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홍준표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었다. 압승을 했다. 홍준표 대표가 계속 가는 거죠. 참패를 했다. 그러면 물러나야죠. 애매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죠. 그건 이제 당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야겠죠. 애매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을 땐 당은 또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애매한 결과는.